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편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책 48쪽입니다. 3. 명사의 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확인해 보죠. 함께 보시죠. a. The girl is very pretty b. The boys praised the girl 2. a. He teaches us Korean history b. I met him on my way home 3. a. The girl's name is Mary b. She is a teacher of our school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다른 어구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인 관계를 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케이스라고 하죠. 영어의 격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은 다른 말과 주어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 목적격은 다른 말과 목적어 관계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소유격은 뭐겠어요? 그렇죠. 다른 말과 소유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형태가 각각 다르죠. 명사는 주격, 목적격은 형태가 똑같고 소유격만 그 형태가 다릅니다. 명사의 주격이나 목적격은 명사 형태 그대로 쓰면 되고 소유격은 조금 변형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 주격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주격은 문장에서 주어, 주격보, 호격, 동격으로 쓰입니다. 호격이라는 것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을 말하죠. 주격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누구는, 누가, 혹은, 무엇은, 무엇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사의 주격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죠. 그 소년은 매우 예쁘다. 이런 얘기죠. 자, 더 걸을 보세요. 자 여기 더 걸은 주어로 쓰인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명사 걸만을 주어로 생각해 보죠. 걸은 주어로 쓰인 것이니까 당연히 주격이겠죠. 그래서 더 걸을 그 소년은 이렇게 해석했죠. 자 다음 strong은 힘이 센, 강한 이런 뜻이니까 그 소년은 매우 힘이 세다 이런 말이겠죠. 자 더 보이를 보세요. 여기서 명사 boy는 주어로 쓰였죠. 따라서 보이라는 명사는 주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격이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죠.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 이런 뜻이니까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다 이런 얘기겠죠. a good pianist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 피아니스트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어 힐을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피아니스트는 보호 중에서도 주격 보호가 됩니다. 명사는 주격 보호로 쓰일 때도 주격의 형태를 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혹격, 즉 부르는 말로 쓰이는 주격을 보죠. 자 이 문장은 명령문인데 탐을 강조해서 생략하지 않고 탐을 제일 앞에 쓴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겠죠. 누구를 부르는 말을 우리는 혹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탐이 혹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격도 언제나 주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이번 문장과 비교하라고 앞에 cf 표시가 붙었죠? 탐은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탐이 주어인 평소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문장은 탐이 혹격이니까 탐 다음에 카머, 즉 신표를 찍었지만 자 여기서는 탐 다음에 신표가 없죠? 여기 탐은 주어로서 주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저 남자는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신 스미스시다 이런 얘기죠? Mr. Smith, our English teacher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서 스미스 씨와 영어 선생님은 같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죠? 즉 스미스 씨와 영어 선생님은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동격으로 쓰일 때는 그 명사는 항상 주격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사의 주격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의 주격은 주어, 주격보, 혹격, 그리고 동격이 쓰인다 그랬죠? 자 그럼 다음으로 목적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사의 목적격은 주격과 형태가 똑같죠? 용법을 살펴보면 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목적보, 혹은 목적어의 동격으로 쓰입니다. 목적격은 누구를, 무엇을, 혹은 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방금 배운 것을 확인해 보죠. 여기 praised는 칭찬하다, praise의 과거형이니까 칭찬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소년들은 그 소녀를 칭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더 거울을 보세요. 그 소녀를 칭찬했다 이런 식으로 더 거울은 동사 placed의 목적으로 쓰였죠? 따라서 여기 거울은 목적격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Korean은 한국의 이런 뜻의 형용사이고 History는 역사니까 Korean history, 한국의 역사, 즉 한국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Korean history, 자 여기를 보면 우리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Korean history는 동사 t 취지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history는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met은 만나다, meet의 과거형이니까 만났다. on one's way home은 집으로 가는 길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i니까 on my way home 이렇게 된 것이죠.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도중에. 정리해 보면, 나는 집에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on my way를 보세요. way는 길, 이런 뜻을 가진 명사죠. on은 전치사고,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way가 on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way는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washed는 무엇을 씻다. wash의 과거형이니까 씻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손을 씻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is hands를 보세요. 손을 씻었다. 자 이런 식으로 his hands는 동사 wash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hands는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write in blue ink 여기 in은 뭐뭐로 이런 뜻이니까 in blue ink 이렇게 하면 파란 잉크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 잉크로 써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n blue ink 이 부분을 보세요. 파란 잉크로 자 이런 식으로 잉크가 전치사 in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명사 잉크는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we call him jim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그를 jim이라고 부른다. 즉 그의 이름은 jim이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call in jim 여기를 보면 그를 jim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힘은 동사 call의 목적어가 되고 jim은 목적어 힘을 보충 설명하니까 목적 보호가 되죠? 따라서 여기 고유명사 jim은 목적격으로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I met our teacher, Mr. Smith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스미스 씨를 만났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our teacher, Mr. Smith 이 부분을 보면 우리의 선생님이신 스미스 씨를 만났다. 자 이런 식으로 our teacher가 동사 맷의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Mr. Smith는 our teacher와 같은 사람을 말하니까 동격이 됩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동격이 되는 명사도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유격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소유격은 뭐뭐의 이런 의미로 다른 말과 소유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은 명사 형태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지만 소유격은 약간의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나 동물 즉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격은 어미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죠. 보이즈는 소유격이니까 소년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boy's bag 이렇게 하면 그 소년의 가방 이런 뜻이죠? 자, 보이즈를 잘 보세요. 명사가 보이로 생물이니까 소유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보이드에 그냥 apostrophe s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즈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tail은 꼬리 이런 뜻이니까 고양이의 꼬리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cat's tail 자, 이 부분을 보면 cat은 고양이니까 생물이죠? 그래서 cat 다음에 그냥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복수형이 s로 끝나는 경우에는 apostrophe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apostrophe 만 붙입니다. 일단 예를 보죠. 보이즈는 보이의 복수형이니까 해석해 보면 그 소년들의 책들 이런 말인데요. 보이즈를 보세요. 일단 보이즈는 생물이니까 소유격을 만들기 위해서 apostrophe s를 붙여서 보이즈 apostrophe s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냥 보이즈 하고 뒤에 apostrophe 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s로 끝나는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apostrophe 만 붙이면 되겠어요. 자, 예를 하나 더 보죠. 걸즈를 보세요. 걸의 복수형 걸즈에 apostrophe 가 붙었으니까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학교 즉 여학교 이런 말이 됩니다. 걸즈의 소유격을 걸즈 apostrophe s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격을 살펴봤는데요. 2번으로 가서 무생물 즉 생명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죠.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격은 원칙적으로 전치사 오브를 써서 만듭니다. 오브는 뭐뭐의 이런 뜻이 있으니까 소유격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예를 보죠. 클래스룸은 교실 이런 뜻이니까 이 교실의 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브 디스 클래스룸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클래스룸은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교실의 이런 뜻의 소유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치사 오브를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브 디스 클래스룸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생물의 소유격과 무생물의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실제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보죠. 그 소녀의 이름은 메루이다 이런 말인데요. 걸즈 네임 이 부분을 보면 걸즈는 소유격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걸은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이것이 붙어서 소유격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그녀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오브 아워 스쿨 자, 이 부분을 보면 소유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여기 아워 스쿨 즉 우리 학교는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우리 학교의 이런 뜻의 소유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치사 오브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소유격의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알아보죠. 자, 방금 무생물의 소유격은 전치사 오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무생물이라도 생물처럼 어파스러피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시간, 거리, 무게, 가격 등을 나타내는 명사는 무생물이지만 오브를 쓰지 않고 생물의 소유격을 만들 때처럼 어파스러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자, 그럼 예를 Today's Newspaper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해석은 간단하죠? 오늘의 신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한 시간 걷는 것, 즉, 한 시간의 산책, 이런 말이 됩니다. hours, 자, 이 부분을 보면 hour도 무생물이지만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소유격을 만들 때 어파스러피 s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 Distance는 명사로 거리 이런 뜻이니까 5마일의 거리 이런 뜻이 되겠죠? 자, 5마일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5마일은 영어로 5마일 이렇게 되죠? 5마일의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나타내는데 일단 거리를 의미하니까 어파스러피 s를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5마일즈 뒤에 어파스러피 s를 쓰면 안 되죠? 자, 우리 앞에서 s로 끝나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그냥 어파스러피만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마일즈 어파스러피 이렇게 되어야 겠습니다. 자, 만약 이것을 5마일 어파스러피 s Distance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어파스러피가 마일즈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파운드 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웨이트는 무게 이런 뜻이니까 1파운드 에 무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파운즈를 잘 보세요. 파운드는 무생물이지만 무게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파스러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러는 가격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월트는 명사로 가치 이런 뜻이니까 2달러 어치의 설탕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달러 이 부분을 잘 보세요. 2달러 하면 복수니까 2달러 이렇게 되죠? 이렇게 s로 끝나는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어파스러피만 붙이면 되니까 2달러 어치스트로피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시험에 2달러 어치스트로피 s 월트 오브 슈거 이렇게 쓰거나 2달러 어치스트로피 s 월트 오브 슈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으로 가서 어파스러피 s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죠. 4. 공동소유와 개별 소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소유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별 소유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Tom and Mary's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어파스러피 s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뒤에 나오는 Mary에만 붙었으니까 Tom과 Mary의 이런 의미로 공동소유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는 Tom과 Mary의 아저씨다. 이런 말로 Tom의 아저씨도 되고 Mary의 아저씨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공동의 소유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어파스러피 s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Tom's and Mary's 를 잘 보세요. 어파스러피 s가 두 개니까 Tom의 그리고 Mary의 이런 의미로 개별 소유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것들은 Tom의 책과 Mary의 책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m's and Mary's books는 개별 소유니까 Tom의 책과 Mary의 책들 즉 Tom's books and Mary's books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격에서 공동 소유를 나타낼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만 어파스러피 s를 써주고 개별 소유를 나타낼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어파스러피 s를 써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 소유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죠. 나의 한 친구 자,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간단히 a my friend 혹은 my a friend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소유격과 부정관사는 나란히 쓸 수 없죠? 그래서 이중 소유격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 친구는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 되죠? of mine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전치사 of는 뭐뭐의 이런 의미로 소유격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mind 인도 나의 것 자, 이런 의미로 소유대명사니까 역시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유격이 두 번 나왔다고 해서 이중 소유격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중 소유격이 쓰인 명사 앞에 부정관사만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a 혹은 on 같은 부정관사 또는 this 혹은 복수형인 these that 혹은 복수형 those some any 등과 같은 말이 소유격과 함께 쓰일 때에는 a, on this 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 그리고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소유격의 기본 형태가 되겠어요. 자, 외우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a friend of mine 이것만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어는 부정관사 friend는 명사 그리고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min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자리에 this, that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두십시오. a friend of mine 자, 그럼 예문을 보죠. he is a friend of my brothers a friend of my brothers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나의 형의 친구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나의 형의 친구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 friend of my brothers 자, 이것의 구조를 따져보면 부정관사 어 그리고 명사 friend 그리고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my brothers 이렇게 되었죠? 바로 이중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a my brothers friend 혹은 my brothers a friend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꿔 써도 됩니다. 확인해보죠. he is one of my brothers friends 원 of 원어분은 뭐뭐 중에 하나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나의 형의 친구들 중 한 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 This dress of hers is not new This dress of hers 그녀의 이 옷은 is not new 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This dress of hers 이 부분을 보세요. 역시 이중 소유격이죠. This와 소유격은 나란히 쓸 수 없다 그랬죠. 즉 This hard dress 혹은 Her this dress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This plus 명사 dress 그 다음에 Of plus 소유될 명사 hers 이런 식으로 이중 소유격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Do you know any friends of his? 여기에 애니는 몇몇의 약간의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의 친구 중에 몇 사람을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y friends of his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애니도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으니까 any his friends 혹은 his any friends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꼭 any friends of his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소유격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척 보니까 명령문이죠? 자, 해석해 보면 김씨의 저집을 보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at house of Mr. Kim's 자, 이 부분을 보면 That Mr. Kim's house 혹은 Mr. Kim's That house 이렇게 쓰면 틀리니까 이중 소유격으로 써서 That house of Mr. Kim's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다음은 6번으로 가서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번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경우를 보죠. 영어에서는 한 번 나온 말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원래 이 문장은 뒤에 백이 들어가서 자, 이런 형태였지만 앞에 백이라는 명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백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이 가방은 나의 어머니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로 가죠. 영어에서는 건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소유격 뒤에 오면 보통 그 명사를 생략합니다. 즉, 집을 뜻하는 house 가게를 뜻하는 store shop 이런 단어들이 소유격 다음에 오면 생략된다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류어링은 전지사로 뭐뭐뭐동안 이런 뜻이고 베케이션은 명사로 방학 이런 뜻이죠. 마이 언클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마이 언클 는 마이 언클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하는데 생략된 것입니다. 즉, 나의 삼촌의 집 나의 삼촌댁 자, 이런 의미로 마이 언클 하우스에서 하우스가 생략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 언클 는 나의 삼촌댁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I will stay at my 언클 나는 삼촌댁에 머무를 것이다. During the winter vacation 겨울방학 동안 정리해보면 나는 겨울방학 동안 나의 삼촌댁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Mr. Lees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역시 소유격인데 뒤에 명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사과는 가게에서 사는 것이니까 자, 원래는 Mr. Lees Store 이런 형태였겠죠? 그래서 Lees를 이 씨의 가게 이 씨의 상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Boat는 사다 마이의 과거니까 I bought some apples 나는 몇 개의 사과를 샀다. At Mr. Lees 이 씨의 상점에서 정리해보면 나는 이 씨의 상점에서 몇 개의 사과를 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My father went to the barbers Barber는 이발사 이런 뜻이니까 Barbers는 무슨 뜻이겠어요? 소유격이니까 이발사의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소유격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Barbers 뒤에 샵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이발사의 가게 즉 이발소 이런 뜻이니까 나의 아버지는 이발소에 가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발소는 관용적으로 The barbers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인데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소유격 없이 그냥 Barbersho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의 격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었죠? 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주격을 고르고 목적격을 골라내고 소유격을 찾아내고 뭐 이렇게 찾으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사, 명사의 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연계인은 영어로 섹스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즉,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영어 문법에서는 이러한 성을 gender 이렇게 표시합니다. 영어에는 남성, 여성, 통성, 중성 이렇게 네 가지 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 남성을 나타내는 명사를 봅니다. 자, masculine gender 즉, 남성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man, 남자 father, 아버지 boy, 소년 brother, 형 오빠, 혹은 남동생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feminine gender 즉, 여성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woman, 여자 mother, 어머니 girl, 소녀 sister, 언니 누나, 혹은 여동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mon gender 즉, 통성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parent 부모 friend 친구 child 어린아이 reader 독자 이런 것들이 있죠. parent 즉,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물론 friend, child leader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명사를 통성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구별은 있어도 그 구별을 나타내지 않는 명사를 통성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통성명사의 예를 더 보면 monarch 군주 이런 뜻인데요. king과 queen을 포함하는 표현이죠. spouse는 배우자 이런 뜻이니까 husband 남편과 wife 부인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neuter gender 즉,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을 나타내는 명사를 보겠습니다. tree 나무 table 탁자 book 책 pencil 연필 자, 이런 물건들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성의 구별이 없죠. 자, 통성과 중성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통성과 중성의 차이점은 중성에는 아예 성의 구별이 없지만 통성은 남녀 구별은 있지만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방법들을 공부해보죠. 먼저 1번 여성을 나타내는 접미어를 남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명사마다 붙이는 접미사가 다르니까 그냥 개별적인 단어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확인해보죠. 다음 2번 성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서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앞에 붙이는 말이 단어마다 다르니까 그냥 외우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럼 확인해보죠. 다음 3번 전혀 다른 말을 써서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부 1장 명사편에 대한 기본 문법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할 때 너무 문법 용어 직접 하지 말고 단어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문법 시간이 되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아멘